지금의 심정을 한번, 지금의 기분을 카메라 앞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 감자식이 출발! 안녕하세요, 권드루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스마싱 챌린지, 벌써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웃고 보이시는 분, 제가 소개를 만들어드리면 남양주 배드인턴협회에서 코치로 활동하시는 우리 한영주 코치님을 맡겠습니다. 되게 부끄러워. 부끄러워. 그래도 소개 한 말씀 간단하게. 저는 지금 현재 남양주 배드인턴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엘리트 남양주 지스포츠클럽 초등부 지도자를 맡고 있습니다. 엘리트. 네. 아, 그럼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보통 다 나오시는 분들이 생활체육 지도자이시거든요. 엘리트를 가르치는 거랑 일반 동호인을 가르치는 것의 차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갑자기 그렇게 훅 들어오신다고요? 네. 이게 또 재미니까요. 그렇게 훅 들어오시면 저는 어떻게 하죠? 선수는 기본기부터 한다,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전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전 동호인도 기본기인데요. 아, 그럼 네.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넘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 김홍기부터 가르치는 우리 용주 코치님. 네. 오늘, 네. 챌린지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네. 영상 보셨나요? 영상 그냥 조금 봤어요. 봤어요? 정민 생각 봤어요? 정민 코치님 거 봤는데 어떠세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1개. 네. 아, 진짜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 이거 컨셉이에요? 네. 맨날. 지금 일단 연습 세 번 해볼게요. 아, 연습 세 번. 세 번. 자. 다시. 아, 이런 거. 자, 한번 더. 아이고. 걸리면 한번 더 해요. 아, 그래요? 걸리면 한 번 더. köt 자, 한자cs ko치님과 함께 하는 쉴 신때린지 1차수기 시작합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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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ご Important 으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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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 기분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2차 시기. 2차 시기. 어우우 2차 시기. 2차 시기 반에! 8개 넘기셨습니다. 자 3차 시기 출발!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저거 넘어가는거에요? 안너보가는거? 어? 근데? 그래도? 미션 성공입니다! 와아아아아! 와아! 와 어떻게 3차시기만에 10개 처음이면 한 번이 없었어요 3단시간 레슨 클리어 별거 없네요! 으하하하하하 그리고 저희가 아직 끝내지 않았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뒤로 끔치는 위해서 오늘 또 1등의 목표 아닌가요? 네 맞죠 해보겠습니다 네 자 4차시기 도전! 어이! 가자! 자 5차시기 갈게요 어! 으아아아아아! 6차시기 와 사이로 갔어 자 7차 시기 아 잠깐만 팔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지금의 신정을 한번 지금 기분을 카메라 앞에서 한번 네 카메라 앞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8차 시기 이선진 코치님이 기록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아 제가 0,9 1등입니다 자 이제 9차 시기 두 번 남았습니다 자 이제 9차 시기 10차 시기 자 마지막 10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3차 시기 네 좀 어렵게 올려야 될까요? 아니 아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아 세 번에 성공했는데 쉽지는 않았다 네 쉽지는 않아요 네 다음 코치님도 되게 네 긴장 많이 하시겠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딱 딱 잡아주면 돼요 스윙을 스윙을 딱 잡아주면 돼요 딱 뭐가 있을까요 좀 다음 사람들한테 좀 힘을 준다면 힘을 빼고 네 스윙을 딱 잡아주면 돼요 다 잡아주면 된다 네 일부러 1등 안 한 거예요 수지한테 양보한 거예요 역시 언니의 마음으로 네 역시 기가 막히십니다 네 네 여기 저희가 또 용주 코치님께서 성공을 하면서 이 영상 조회수 1회당 1원의 기부금이 우리 장애아동 희정이에게 어 전달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코치님 마지막 저희 단계입니다 챌린지에 또 이런 프로그램을 네 또 지인들에게 또 이렇게 전파합니다 네 코치님 한 주위에 배남동 관련된 분들 한 두 명 정도 네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안지노 코치님과 안지노 코치 어 안지노 코치님 이정은 코치님이요 아 이정은 코치님 아 둘 다 되게 핫한 분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그러면 두 분한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주 코치님의 사랑의 액션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자 투수해 주시죠 뿡